아멘 5개의 동목을 한 가지씩 살펴 보겠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투조하지 말라 싸움하지 말라 망어를 하지 말라 술을 먹어 쉬하지 말라 나는 부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호흡신장들이 나를 언제나 보호해 주신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중에 나를 지난날의 업장을 깨끗하게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오옹살바 모짜모지사다 모짜모지사다 오옹살바 모짜모지사 오옹살바 모짜모지사다 수계제자하느님 수계제자하느님 예약하소다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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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여 오옹살바 오옹살바 우리 불광 형제들과 함께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앞날은 창창하고 밝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반자고랑 고통 대한민국자 의완 고통 기억 개강산 성명 이길라 원명 지현영 공유산 성명 박이장 원명 시리즈 원명 성명 최영 원명 연화산 원력산 성명 장재우 원명 발음 성명 최영호, 이길라, 은면 혜월, 지현해 바라면서 성명 성영서, 이수구, 본명 맨창, 해덕명, 이안 바라면서 성명 최동음, 진미연, 본명 복어리, 자덕명, 이안 주시승님과 수상관를들 무い도를 봐, 이루 보기야 마마냐 마님, 노엠인으로 우리 얘기 좌우 계단을 분위기에서 저쪽으로 다 못 서시면 쫙 다 올라오셔서 오늘 다 같이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불광 화이팅